이번 시간에는 우리 CSS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을 살짝 배워볼 건데요 이 살짝이 CSS 전체를 지배하는 혁명적인 문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걸 배우지만 쉬워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것은 우리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이고 CSS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만약에 CSS를 이미 알고 계시다 그리고 스타일 태그, 또 스타일 속성이 뭔지 알고 있고 그리고 선택자들에 대해서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신다면 이 이후에 등장하는 3개의 CSS 강의가 있을 건데요 그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그 다음 자바스크립트 수업으로 넘어가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기존에 제가 갖고 있었던 3.html이라는 파일을 복사할 겁니다 duplicate는 복제라는 뜻이에요 그럼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ex3.html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서 불필요한 HTML 태그들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코드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걸 ex3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 실습을 해나가 봅시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태그에 해당되는 이 부분, 저 부분을 여러분이 디자인적으로 좀 바꾸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태그의 스타일 속성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HTML의 사용설명서에는 온 클릭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타일 속성 안에는 CSS가 온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폰트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컬러를 뭘로 해볼까요? 파우더블루 이런 컬러가 있어요 라고 하고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블루라는 아주 부드러운 색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바로 CSS라는 HTML과 또 자바스크립트는 완전히 다른 컴퓨터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일은 HTML의 문법이죠 즉 HTML의 문법인 스타일을 통해서 웹브라우저에게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자바스크립트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스타일 태그가 위치하고 있는 태그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코드는 CSS라는 컴퓨터 언어의 문법 중에서 속성, 영어로는 proper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검색해야죠 검색해 봅시다 CSS로 검색하는 거예요 CSS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이렇게 검색해 보면 또 property를 넣으면 더 좋겠죠 그럼 이것저것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걸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갔더니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적혀있네요 그럼 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보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한번 써봐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코랄이 뭐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 뒤에 세미콜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방금 사전 살짝 찾아보니까 코럴이라고 발음하네요 코럴 그리고 산호색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일로 다시 돌아가서 리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 컬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스타일이라는 속성에 CSS를 넣으면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이 속성이라는 문법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겁니다 혁명적 순간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한 거냐 어떤 특정 태그를 여러분이 CSS라는 언어로 디자인하고 싶을 때는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쓰고 그 안에다가 CSS의 속성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라는 것을 이번 시간에 알아봤고요 이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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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